오른손으로 잡고 왼손으로 손으로 잡아요 몸을 철어서 풉니다 오른손으로 잡아서 손을 잡습니다 손이 안 빠져 다시 보세요 이 상태에서 오른손 잡고 바로 앞에 가면서 팔을 강제로 올려서 왼쪽으로 잡아서 손으로 잡으면 손이 빠지질 않아요 그 다음에 오른발을 먹겠습니다 걸고요 다리를 손으로 잡고 뒤로 누워 손으로 펴고 걸으시고요 팔다 오른다 걸으시고 팔 잡아당기면 조회가 되고 팔을 반대로 내면 더 잘 걸어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.